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한국은행이 하반기에도 신용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프리랜서 등 특고 지원금을 풀면서 4차 추경 집행에 나섰습니다. 생경제라이브 지금 시작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라이브 김혜영입니다. 코스피가 2270선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미국 증시가 기술주의 약재로 급락한 협화에 더해 유럽의 코로나19 악산세와 대북 리스크가 부각되며 각종 악재가 투자자의 심리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양한나 기자입니다. 코스피가 한 달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정거래보다 2.59% 하락한 2272.70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949억 원, 1541억 원을 팔아치셨고, 개인이 홀로 3536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 급락에 따른 위험 회피 심리에 더해 유동성 효과가 사그라든 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지는 점, 유럽의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세, 대북 리스크 부각 등 다양한 분석이 제기됩니다. 달러 약세가 강세로 바뀌는 등 이유로 외국인의 매도 욕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안소은 IBK 투자증권 연구원은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이어지며 경기 불안감이 높아지고, 미국의 부양차 기다감이 약해졌고, 미국의 대선 불안감 등도 증폭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석 연휴 때 3거래일이나 휴장하며 변동성을 회피하고 싶은 심리 역시 큰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스피 지수가 충분히 하락세를 보인다면 추석 연휴가 지나고 저점 매수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유진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10월엔 실적 시즌이 시작되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다시 반등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정거래를 보다 4.33% 급락한 806.95의 장을 마쳤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바이오주를 중심으로 낙폭이 컸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코로나19 여파에 국내 가계와 기업의 빚이 3,700조 원을 돌파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은 나라 경제 규모의 2배를 넘어섰습니다. 올해 2분기말 기준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206.2%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는 전분기 대비 5.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증가폭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은행 신용대출의 증가세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은이 오늘 공개한 금융안정상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국내 은행 신용대출은 작년 말보다 10% 늘어 담보대출 증가율 6.8%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계 신용대출의 연체율은 0.44%로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 0.17%보다 높았고 저신용등급의 비중도 신용대출이 3.5%로 주택담보대출 1.6%보다 큽니다. 한해는 하반기에도 신용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은행의 신용위험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신용대출은 부실 가능성이 담보대출보다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대출 건전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담긴 각종 지원금이 오늘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시작으로 지급됩니다. 1차 지원금을 받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50만 명은 별도의 심사 없이 1인당 50만 원씩 추석 전까지 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오늘부터 신청을 받아 내일부터 지급됩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도 오늘부터 신청을 받고 지급순위가 높으면 추석 전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달 초 21대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누구보다 떨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나왔던 사모펀드 사태 판매사들인 금융권 CEO들인데요. 이번 정매위 국감에서는 금융 CEO들의 주요 소환이 예상이 됐는데 어찌 된 일인지 올해 정매위 위원들은 모두 부르지 말자라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국감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던 펀드 피해자들의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금융팀 정순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 달 7일부터 이제 국감이 시작이 되게 되죠. 올해 워낙 펀드 사태가 크게 터졌었고요. 아직 피해 회복이 잘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국감장에 나올 금융 CEO들이 과연 뭐라고 해명을 할까 하신가 이에 대한 관심이 상당했는데 CEO를 안 부르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누가 뭐래도 이번 정무위 국감의 핫 이슈는 바로 이 펀드 사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라인부터 디스커버리, 옵티머스까지 연이어서 터졌던 이 펀드 사태와 관련해서 책임과 원인에 대한 질타가 이번 국감장에서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국감장에서도 DLF 사태와 관련해서 금융권 CEO들이 국감장에 불려나와서 관련 해명을 내놓는 그런 풍경이 연출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올해도 역시 금융사 CEO들의 국감장 행위 계속될 것이다 라는 예상이 나온 바가 있었는데요. 워낙 사모펀드 사태 이슈가 올해 금융권을 뒤흔들었던 데다가 또 올해는 그동안 경제인들의 국감 출석을 원칙으로 삼았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바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감이 다가오자 웬일인지 정무위 국회 의원들 사이에서는 금융권 CEO들은 부르지 말자라는 그런 기류가 흐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시국의 비대면 원칙에도 위배가 되는 데다가 매년 반복되는 CEO들로 불러서 망신주기 관행을 좀 이번엔 근절해보자 라는 차원이라고 합니다. 올해 국감장에서는 금융사 CEO보다는 의무 출석 대상인 금감원장과 금융위원장 등을 중심으로 해서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어쩌면 올해 정무위 국감은 흥행에 실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질의가 금융당국에 집중된다고 해도 사실 불완전 판매나 차고 판매를 했던 판매사들이 국감을 비껴나간다 쉽게 납득이 잘 가지 않은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칫 이번 정무위 국감은 CEO들은 빠진 채 실무진들이 국감장에 나와서 관련 해명을 대신 내놓는 그림이 그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매년 국감 시기만 되면 대기업 CEO들이 해외 출장을 핑계로 해서 해외로 도피성 외유를 떠나곤 했었는데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해외 출국 자체가 원칙적으로 원천 봉쇄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감장에서 금융사 CEO들의 펀드 사태에 대한 해명과 대책들을 직접 이불을 통해서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온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정무위 국회의원들이 직접 먼저 나서서 이들을 부르지 않겠다라고 나선 건데요. 정무위 의원들의 입장은 어떤지 그동안 펀드 사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왔던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코로나가 심각한 상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는데 국감장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다른 의원님들이 증인 신청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공간적인 문제도 있고 또 기업인 같은 분들 같은 경우는 자꾸 부르면 코로나 일부러 경영적인 문제는 굉장히 힘드신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같이 힘을 합쳐서 국난을 극복해보자는 의미로 따로 증인 신청보다는 따로따로 만나서 자료 요구나 아니면 정보 수집을 통해서 국감을 준비하시려고 정책적인 면에서 준비하시다 보니까 이번에는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감에 소환 예정인 증인이 무단으로 사실 출석을 하지 않으면 국회법으로 처벌을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아예 국회의원들이 부르지 않는다고 하니까 긴빠진 국감이 되지 않을까 안타깝기도 합니다. 사실 가장 화가 나는 분들은 펀드 피해자분들 아닐까 싶은데요. 이분들 반응 어떻습니까? 기업은행이 판매했던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먼저 나서서 장하원 디스커버리 펀드 자산운용사 대표와 피해자 한 명을 정무위 국감에 출석시켜달라고 요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디스커버리 펀드 대책은 그동안 기업은행을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한 집회에 나선 바가 있었는데요. 펀드 사태와 관련된 금융 CEO들의 국감 출석을 위해서 다른 사무 펀드 피해자들과도 적극 연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였습니다. 디스커버리 펀드뿐만이 아니라 라임, 독일 헤리티지,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등 다른 대부분의 사무 펀드 피해자들과 함께 연대를 해서 전국 사무 펀드 사기 피해 공동대책위원회를 조직을 했는데요. 이번 국감장을 사무 펀드 피해를 양산시킨 정부와 국회는 물론 그리고 금융 CEO들에게 무한 책임을 묻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묻는 분수령으로 삼겠다라는 것이 이들의 이번 계획입니다. 특히 이들은 NH투자증권 정영채 대표, 대신증권 양홍석 사장, 디스커리 자산운용사 장하원 대표, 한국투자증권 김남구 회장, 하나은행 지성규 행장, 신한금투 조용병 회장, 신한은행 진옥동 행장, 우리금융 송태승 회장을 모두 국감장에 불러라, 라고 요구를 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국회가 미원적이다 보니 피해자들이 직접 국감에 개입하는 모양새입니다. 피해자들의 요구가 이번 국감에서 얼마나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의문이 남습니다. 정승현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방금 전 정승현 기자와 함께 펀드 피해자들이 모여 사모펀드 공대위가 결성됐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비대면 국감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사모펀드 피해자분들의 입장을 직접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모펀드 사태 해결이 워낙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피해자분들이 직접 모이셨어요. 대부분의 펀드 종목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먼저 이번 정묘의 국감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CEO 망신 주기를 지향하겠다. 코로나로 비대면으로 하겠다. 의원들이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다고 하는데 공대회 측에서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사모펀드 피해자들은요. 코로나 때문에 아니라 사모펀드 때문에 억울해서 분노가 나서 죽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있는데 국회가 가해자인 판매사 책임자들을 부르지 않는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국회가 망신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한 5조 6천억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고 60, 70대 노인들이 한 절반 이상 내렸는데 목숨 같은 돈 잃어버리고 잠 못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금융사 대표들이 누가 잘못했는지 국회가 따져봐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잘못한 사람들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국회가 오히려 금융사 대표들을 보호하겠다는 것들은 말이 안 되고요. 피해자들은 오히려 금융사 대표들을 뺨이라도 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 펀드 사태와 연관된 금융 CEO들을 다 국감장이 세워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신데 일단은 금융당국의 펀드 사태, 질의가 일단 집중될 걸로 좀 보입니다. 꼭 CEO들이 출석해야 하는 이유, 뭐라고 보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피해자들은 우리가 원해서 가입한 게 아니라 은행하고 증권사에게 속았다고 얘기합니다. 자산운용사, 고문가게 알긴 하겠습니까? 평소에 믿고 있었던 거대은행 내놓으라는 증권사들을 믿고서 거래했는데 이 사람들이 원금 손실 없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가장 위험한 상품을 거짓말 동원해서 팔았고요. 이게 여윳돈들이 아니십니다. 평생 모아서 아껴놓은 돈이고요. 은퇴자금, 아파트 중도자금, 급하게 써야 할 사업자금이고요. 설비투자금 이런 피 같은 돈인데 6개월만 맡겨두시면 된다고 가입해놓고 아직까지 돌려주지도 않고 이렇게 사기 쳤는데 어떻게 이렇게 제대로 설명도 안 해주고 이제 와서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 금융사 대표들을 부르지 않는단 말입니까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국민들 앞에서 충분히 따져보고 사과하고 대처를 만들려고 국회가 국민들을 대신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동안 거대 금융사들을 상대로 굉장히 외로운 싸움을 좀 이어가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국감 출석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사실 좀 작아 보여요. 만약에 이렇게 국감이 진행이 되게 된다면 공대회 측에서는 좀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이신가요? 지금 오늘도 신안검토 앞에서 피해자분들이 연대해서 집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자회견을 좀 한다든가 해서 그날 금감이라든가 이럴 때 기자회견을 하고 어차피 이분들은 저희들은 돈 잃고 집 잃어버리면 사생결돈 내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끝까지 싸운다. 국회든 청와대든 각 금융사 앞에 가서도 두고보자 끝까지 싸워서 영업에 지장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돈 찾아오겠다라는 각오로 연대해서 집회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 푼 두 푼 모아둔 피 같은 금액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펀드 사태 피해자분들이 모여서 만든 상업펀드 공동대책위원의 입장 들어봤고요. 모토록 좀 좋은 결과 있을 수 있기를 저희도 같이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펀드 판매 책임자들이 빠진 이번 국감 시민단체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번에는 시민단체 쪽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이 금융정의연대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금융정의연대 김득입니다. 네, 국감장에서 중요 사안이 아닌 경우에 사실 보여주기 시기로 CEO들을 불러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유도하는 관행에 대한 비판은 기존에도 좀 있기는 했습니다. 이번 펀드 사태와 관련돼서도 CEO 망신 주기를 지향하겠다라는 원칙, 금융당국에만 집중하겠다라는 이런 구조는 빼고 실무진만 부른다면 그럼 실무진은 사실은 코로나에 노출되어 있는 이제 똑같이 노출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CU를 빼고 실무진을 부르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지금 현재 국감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간다면 명팡, 면제 후 국감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최소한 아시다시피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판매했던 센터장이 구속되어 있고 신안금투도 본부장이 구속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신안금투, 대신증권은 개인의 일탈로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꼬리 자르기를 국감 역시 증인해서 CEO는 빼준다면 동일하게 CEO들이 시그널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래서 앞서 피해자님들이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제대로 지금 배상이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업무상 배임이라는 이 칼날 뒤에 숨어서 제대로 된 대책이 안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국회가 국감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그렇게 우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던 금융당국의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맞는 듯하긴 합니다. 하지만 직접 판매했던 금융사의 책임자가 빠진다는 건 용납할 수 없다는 게 공대위의 입장인데요. CEO는 빠지고 실무진이 해명하는 국감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양새가 좀 될 것 같은데 펀드 책임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계십니까? 아니요, 펀드 책임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식으로 맹탕 국회가 된다면 그냥 한 국정감사가 지나가는 프로그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CEO는 지금 외국 출장도 못 가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도망갈 수도 없는데 부르면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의껏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회를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CEO를 면제부를 줘서 안 나오게 하다면 지금 아마 화장실에서 다 웃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금감원을 상대로는 제대로 물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한다면 왜냐하면 사모펀드 사태에서는 원제는 금융위에 있다고 봅니다. 2015년도 금융위가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줘서 차포 다 떼고 심지어 진입, 설립, 운영, 판매 등에 대해서 다 규제가 완화되었고 금액도 5억에서 1억으로 낮추다 보니까 많은 개인들이, 중산층들이 한 거만을 낳는 고의처럼 생각하다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독약으로 돌아온 상태거든요. 저도 피해자들 만나보면 하소연을 하고 밤에 잠을 잃으시지 못한다는 피눈물을 흘리고 계시는데 이 책임의 근본적 책임은 금융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2015년도에 회의 자료를 보면 5억을 낮추는 걸 금융위가 반대를 했는데 나중에 시행령 개정할 때 슬금은이 1억으로 바뀌었거든요.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왜 그때의 책임을 이번 국가하면서 좀 따져 물어 적는다면 그나마 반쪽짜리 점수는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책임 체질을 좀 확실하게 따져 물어봐야 한다라는 입장이신데요. 마지막으로 이번 국감이 김빠진 국감이 되지 않기 위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국감장에 금융 CEO들이 만약에 출석을 하게 된다면 정무위 위원들이 이것만큼은 정말 꼭 물어봐야 한다. 그리고 CEO들에게 이런 이야기는 꼭 들어야 한다. 어떤 답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작년에 DLF 사태 때 하명주 부회장님이 오셨을 때 국회장님이 질의했던 질문인데요. 이런 수익률 좋은 상품, 안전한 상품에 대해서 CEO가 가입했는지 정말 저도 궁금하거든요. 본인들은 안전하고 수익률 좋다고 하면서 고객들에게 그것도 우수 고객들 VIP 고객들에게 판매를 했는데 정말 물어봤는데 작년에는 하명주 행장님 같은 경우에는 가입을 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역으로 말씀을 드린다는 뭐냐면 자신들은 비이자 수익 창출을 위해서 사모펀드 상품을 찍어내듯이 팔았는데 이 팔은 것에 대해서 본인들은 가입하지 않은 것은 이중성이 밝혀질 것 같아서 꼭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 비이자 수익이 왜 그렇게 목을 매달았는지 저는 이걸 꼭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해 구조에 대해서 정말 업무상 방해 때문에 지금 나온 방안이 최선인지 지금 나온 방안도 다 따로따로 국밥이거든요. 신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본부장이 구속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대신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실금액의 30%를 선지급하겠다고 했고요. 라임 같은 경우에 은행은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51% 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 펀드 같은 경우에는 51% 그런데 똑같은 디스커버리 펀드인데 IBK 정권은 30%, 40% 이렇게 다 들쑥날쑥 기준이 다 다르거든요. 여기에 숨겨진 목들은 뭐냐 하면 업무상 배임 때문에 못한다는 것들이었는데 저희들은 업무상 배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정말 업무상 배임인지 이런 질문을 통해서 피해구제에 먼저 나설 수 있도록 좀 물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판매사들은 자기들도 속았다는 플레임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복덕방도 물건을 중개할 때 이게 불량인지 아닌지 등기가 있는지 아닌지 물이 새는지 아닌지 가서 보고 그 책임들이 과실을 따지고 있는데 판매사 시효들은 자신들은 아무 책임이 없고 특히 자신들도 보고받은 바 없다라고 전적 불가문 검사에서도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말 책임이 없는지 이런 걸 꼭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피해자분들이 얼마나 하루하루 답답한 그런 심정을 갖고 계실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김대기 대표님 연결해서 오늘 정무위 국감에 관해서 헤번드 사태의 방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대기아차가 인공지능 분야 최고 석학으로 손꼽히는 미국 메사추세츠 공과대학의 토마소 포지오 교수와 다니엘라 러스 교수를 AI 기술자문위원으로 영입했습니다. 작년 하반기 영입한 토마소 포지오 교수는 신경만 연구와 AI 응용 분야의 세계 최고 석학으로 현재 MIT 공대 뇌인지과학과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뇌인지 올 상반기 영입한 다니엘라 러스 교수는 로봇과 AI 분야의 권위자로 현재 MIT 공대 전기 컴퓨터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이는 미래차 개발 경쟁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AI 기술 개발에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현대기아차는 이들로부터 AI를 활용한 차량 품질 향상과 로보틱스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등 다양한 신규 사업 전략에 대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해외여행을 그리워하는 여행자들을 위해 국내 상공을 비행하는 여행 상품을 내놨습니다. A380 항공기를 활용해 국내 상공을 약 2시간가량 비행하는 이번 상품은 다음 달 24일과 25일 운행됩니다. 해당 항공편은 인천국제공항을 이륙해 포항과 제주 등의 상공을 비행한 후 돌아옵니다. 가격은 비즈니스 스위트석이 30만 5천 원, 이코노미 20만 5천 원 등입니다. 미래학자 제롬 글랜이 코로나 시대를 맞아 기업이나 단체 구성원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한 교육을 통해 집단 지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건데요. 문다이 기자입니다. 미래학자 제롬 글랜이 코로나 시대를 맞아 변화된 차세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제롬 글랜은 어제 온라인 라이브 방식으로 열린 휴넷 2021 HRD 리더스 포럼에서 기조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HRD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는 제롬 글랜의 기조 강연을 비롯해 휴넷의 차세대 교육 솔루션이 소개됐으며 기업 교육 관계자들의 대담이 진행됐습니다. 제롬 글랜은 수많은 정보 속에 개인과 기업의 집단 지성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코로나로 인해 이러한 변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특히 기업에서는 구성원들의 집단 지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업무 환경과 학습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롬 글랜은 AR과 VR 등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한 몰입형 교육을 꼽았습니다. 제롬 글랜이 교육의 디지털화를 강조한 것은 코로나19로 교육 환경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최근 정부가 비대면 교육을 활성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교육업계에서도 라이브 강의와 비대면 교육 컨설팅에 대한 요청이 늘어나는 등 전혀 없던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재택근무로 자기 개발 시간이 늘어난 직장인들 등 온라인 강의를 찾으며 비대면 교육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는 상황. 실제로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된 올 들어 이러닝 수요는 크게 늘었습니다. 휴넷의 지난달 온라인 학습자는 역대 최대인 65만 명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두 배가량 증가했고 상반기 온라인 누적 학습자는 26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부터 에듀테크는 이미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적용이 잘 안 되고 있었던 거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과거 방식이 계속되던 관행이 깨지고 훨씬 더 효과적인 다양한 형태의 에듀테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속화될 거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샌경사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